수아야, 이거 봐. 너무 멋지지 않아? 아, 이거 아니야. 아무리 봐도 심장이 반응하지 않으시나요? 우기야, 이거 한번 들어봐 봐.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진짜 아니야. 아무리 들어도 흥이 나지 않으시나요? 그럴 땐 M 카운트다운! 최초 공개로 하루 종일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게! 꿈을 꿔, Daydream, Nightmare 화려한 K-POP 퍼포먼스로 하루 종일 흥이 나게! Yeah, I'm f*****d on boy I was born to love you 내 생일 on key anymore, do you look for? 하늘이 예뻐서 이수 미 난 더블 붓고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! 3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! 언제 어디서나 M 카운트다운! 하하하하 Ann Sektisce 1 카운트 공원 감사합니다.